그러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방통위원회 청문회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휴가 내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 휴가가 며칠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휴가 20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권익위도 나갔습니다. 휴가는 언제 받고 나간 건 언제입니까? 전혀 제가 나간 날은 아니 답만 하십시오. 권익위는 공무원 직무 규정과 상관없이 위원장이 무제한 휴가 받습니까? 이틀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또 3일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런 규정 있습니까?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서 방통위 쪽에 가서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 당장에 가져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당장 가져오세요. 제가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위원장님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셨죠? 네.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며칠까지입니까? 12월 21일인가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며칠입니까? 21일인가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건 언제입니까? 12월... 내정이요? 12월 초입니다. 12월 초입니다. 네. 2023년 12월 초에 내정되셨죠? 네. 그리고 임명된 건 언제입니까? 29일입니다.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방통위 쪽으로 접촉하신 건 언제입니까? 12월 중순 초부터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2023년 12월 21일까지 그렇죠? 네. 네. 국민권익위원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 나가서 청문회 준비한 게 2023년 12월 며칠이요? 12월 초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방통위원회 청문회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휴가 내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 휴가가 며칠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휴가 한 20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권익위도 나갔습니다. 휴가는 언제 받고 나간 건 언제입니까? 전혀... 제가 나간 날은... 아니 답만 하십시오. 거기는 권익위는 공무원 직무 규정과 상관없이 위원장이 무제한 휴가 받습니까? 이틀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또 3일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런 규정 있습니까?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서 방통위 쪽에 가서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 당장에 가져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당장 가져오세요. 또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으로 기억합니다. 권익위원장 임명받아서 재직 몇 개월 하셨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임기가 있는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는데 그걸 수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수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오늘 입법 청문회 자리로 제가 기업을 하는데 너무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관계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을 들어보시면 왜 묻는지 알 겁니다. 임기가 있는 3년 임기의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7월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5개월 정도 돼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원장은 왜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제 질문 그러면 평소에 방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잠깐만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법률가를 하시면서 있었습니까? 답변하시죠? 갑자기 권익위원장 5개월 정도 하시다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되고 수락하고 청문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매우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있으셨습니까? 방통위 설치법의 방통위 상임위원의 자격에 법조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차고 넘칩니다. 굳이 김홍일 위원장께서 방송과 통신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이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력에 되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경력에서 드러납니다. 하다못해 KBS 이사라도 합니다. 없습니다.